어 태혁씨 저 휴대폰 샀어요 오 얼마주고 바꿨어요? 한 200만원? 에? 그럴바에 그 돈으로 갤럭시 사고 남은 돈으로 뜨끈하고 든든하게 굽박 사먹죠 뭔 소리야 이것도 안되면서 된대요? 그럼 이건 안되죠? 당연히 되죠 아 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애플은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면 갤럭시는 아이폰에서 제공하지 않는 여러 기능들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죠 만약 장점만 가져간 휴대폰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폰의 좋은 점은 그대로 가져오고 갤럭시의 실용성은 극대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신 분들이 보면 유용한 팁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갤럭시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이나믹 스팟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요 휴대폰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춰서 커스텀할 수 있고요 S10처럼 펀치홀이 치우쳐져 있는 휴대폰일 경우 펀치홀에 맞춰서 팝업창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악을 들을 때는 화면을 내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으니 훨씬 더 편했어요 단 다이나믹 팝업창에서 제어하는 기능은 유료 버전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메시지 알림은 기존보다 훨씬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설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스팟에서 한 번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답장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료라는 것과 기존의 알림이 같이 뜨기 때문에 상단에 떠있는 위젯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행 중인 창으로 바꿔볼게요 아이폰은 이렇게 실행 중인 창이 겹쳐서 보이고 갤럭시는 하나씩 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갤럭시는 검색창도 있고 추천 앱도 같이 떠서 지저분한데요 아이폰은 지금 실행 중인 앱은 무엇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먼저 군락을 다운받아 주신 후 홈업을 추가 설치해 사용 중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 맨 아래의 태스크 체인저를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고 레이아웃 타입은 스택으로 설정하면 끝입니다 여기에 검색창과 추천 앱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두 가지를 각각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더 많은 창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필요한 창을 찾아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아이폰은 노치를 기준으로 두 패널이 분리되어 있어서 훨씬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갤럭시는 어떤 곳에서 스와이프를 하든 알림과 컨트롤 패널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갤럭시도 패널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치한 군락에서 퀵스타를 다운받아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끝입니다 하단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도 없앨 수 있어요 먼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누른 뒤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 주세요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한 후 제스처인 틀을 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삼성페이 제스처와 홈버튼 제스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삼성페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건 삼성페이 앱에서 따로 설정해 주셔야 하고요 화면이 켜졌을 때 삼성페이가 실행되지 않을 뿐이지 잠금 화면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그대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감성을 주기 위해 키보드도 아이폰처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군락에서 키즈카페를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한국어, 영어, 기호 모두 심플 키보드를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 키보드 크기와 글자 크기를 가장 작게 설정하시면 아이폰과 정말 똑같아져요 자 지금까지 갤럭시를 아이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 드렸는데요 아이폰은 커스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갤럭시는 사용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만 참고하신다면 아이폰 감성에 갤럭시 실용성을 더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영상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방법들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새롭고 유용한 정보들만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인터넷 휴대폰 약정이 끝나가시나요? 재약정 이동만 하시면 현금 최대 47만원까지 당일 지급 가능하니까요 일요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저희 야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정수기 렌탈 사은품도 최대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